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2년 수능특강 영어 3강의 7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s it any wonder? 이거 뭐죠? 놀랍기나 하냐 이거죠 놀랍지 않다 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자동화를 좋아한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 그쵸 by offering to reduce the amount of work 일의 양을 줄이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제한함으로써 자동화 때문에 우리가 일의 양이 줄어들죠 우리가 해야하는 일의 양이 줄어듦으로써 by promising to fill our lives with greater ease,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우리의 삶을 더 큰 쉬움 더 큰 편안함 더 편리함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것을 promising 약속함으로써 컴퓨터와 다른 labor saving technologies 노동력을 절감시켜주는 기술들은 우리의 eager but misguided desire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우리가 원하지만 이거는 갈망하지만 잘못된 욕망에 호소한다 뭐에 대한 욕망이냐 하면 우리가 토요 토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고 힘든 일 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부터의 해방되기 해방을 바라는 우리의 열렬하지만 잘못된 eager but misguided 이러한 갈망에 호소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컴퓨터와 기술들이 우리의 노동력을 줄여주는데 우리는 그런 걸 되게 갈망한다는 거죠 우리의 노동력을 줄이는 것을 그러나 이건 좀 잘못됐다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얘기에요 왜 그럴까요 직장에서 자동화의 음 자동화는 자동화의 초점은 자동화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인헨싱 스피드 앤 에피션시 속도를 그 다음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주는데 이 초점은 여기가 동사니까 여기부터 볼게요 종종 1회에서부터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도전을 줄이고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촉진하는 개입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focus determined by the profit motive rather than by any particular concern for people's well-being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특정한 관심이라기보다는 profit motive에요 그러니까 수익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컴퓨터나 기술로 하면 이걸 했을 때 내가 뭘 어떤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런데보다는 수익성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증가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런 것들은 일로부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1이 제시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촉진하는 어떤 그 뭐죠 개입을 감소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오토메이션 이라고 하는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책임감을 제한할 수 있다 책임을 투더 포인트 이 지점까지 어떤 지점이죠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직업은 1이 이렇게 되는 우리가 직접 하던 거에서 크게는 consistor 뭐뭐로 구성되다 스크린만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 프리스크라이브드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그런 필드에다가 분야에다가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는 것으로 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 되게 단순해지는 거죠 even highly trained analyst 매우 훈련을 잘 된 그런 분석가들조차도 are singing their work 그들의 일이 restricted by decision support system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을 보고 있다 이거 pp 인거 잡아두시고 그들의 일이 제한되는 거니까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turn a into b 에요 a 를 b로 전환시키다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데이터 프로세싱 루틴으로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는 일을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로 전환시키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그냥 어떤 데이터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다 판단을 도와줄 것이 컴퓨터가 그렇게 이제 일이 제한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 또한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을 차지함으로써 소프트웨어는요 자 여기 중요하죠 makes it less likely to 여기까지 보죠 이게 가짜 목적어고 목적격포 진짜 목적어 소프트웨어는 이것을 훨씬 덜 그럴듯하게 만든다 훨씬 가능성이 적게 만든다 데디아를 데디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는 것을 어떤 노력? 우리의 기술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노력에 참여하는 것을 낮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되게 편해지긴 했고 단순해지긴 했지만 이런 일을 함으로써 뭔가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기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자주 자동화는 우리가 what makes us feel free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free us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일을 하던 사람들 물론 힘들 수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냥 컴퓨터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역설을 말하는 거 역설 자동화에 대한 역설이죠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자동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컴퓨터의 하수인이 된 듯한 느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3강의 7번 수업을 마무리 할게요 5강의 7번 수업을 마무리 하세요 5강의 7번 수업을 마무리 하세요 5강의 7번 수업을 마무리 하세요